한국전쟁은 순서문제죠 기본이 순서문제 북한이죠 북한 북한이 남침하려고 준비한거야 그래서 중국이랑 소련한테 허락받았어요 만약에 중국이랑 소련이 허락 안해줬으면 북한은 나만 못 치는겁니다 여러분들 소련이 전차준거야 전차 전차줘가지고 서울 급습해가지고 이승만 잡아올렸던거야 이승만이 어떻게 했죠? 빤스런한거야 이승만이 서울 지켰어봐요 어떻게 됐겠어? 이승만 잡히고 망했겠죠 여러분들 이승만이 빤스런해서 어디까지 도망갔다? 부산까지 갔잖아 원래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전쟁 때 어때요? 피난민들이 물러들잖아 피난민들이 물러들어가지고 인구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터졌다 6.25 터진거야 터졌다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렸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막 방어하는거야 이때 유엔이죠 유엔 유엔이 개입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이 누구죠? 맥아더 맥아더 그래서 맥아더가 뭐하죠? 다 알잖아 인천 상륙작전 하죠 인천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도망간 줄 알아? 왜 이렇게 도망갔죠? 항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죠? 전쟁에서는 보급이 중요하잖아 보급 그래서 적을 끌어들여야 하잖아 보급선이 길어들죠? 보급선이 길어들어가지고 중간에 쳐버리면 어때요? 그 군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후퇴를 엄청 해야 돼 후퇴를 쫙 해가지고 적의 보급선을 길게 늘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전략인 겁니다 도망갈 때 확실히 쫙 도망가야 돼 적들이 막 쫓아오겠죠 근데 어때? 식량은 바닥나잖아 못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확 도망가야 돼 이게 전략인 거야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맨날 비겁하다고 하잖아 허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북한군이 내려와서 싸우다 보면 어때요? 이제 식량이랑 탄압 많이 소비하겠죠 그때 이제 미군이 딱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허리를 끊어보니까 보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급 안 되잖아 그럼 다 말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간 거야 이게 도망갔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이제 몰아냈어 이제 근데 이제 중국이 이때 경고한 거야 중국이야 너희들 38선 넘지 말이야 그러나 경고한 거야 중국 애들이 경고한 거야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버린 거야 왜요? 북필이 먼저 남침했으니까 우리도 가서 뭐 복수해야겠지 안 그래? 또 통일의 기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북상해서 어디까지 갔다? 압록강까지 간 거야 이제 통일이다 했는데 통일이다 했는데 누가 기입하죠? 중국 중국이 개입해버린 거야 중국 백만 인해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군이 개입해서 내려오잖아 근데 중국군이 막 야음을 틈타가지고 막 또 혹시 막 얘네들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 함경도 함경도 방면이 갇혀버린 거야 갇혀있다가 구사일생 탈출한 게 여기 흥남철수 흥남 부득과에서 배 타고 도망친 거야 이걸 영화로 만드는 게 뭐죠? 국제시장 국제시장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 있는 주인공 황정민 씨가 동생 꽃뿐이 꽃뿐이 놓치잖아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 국제시장 꽃뿐이네 꽃뿐이네 상점이 여기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 밀려 밀려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빼앗겨 일사웃 서울까지 뺏긴 거야 일사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력에서는 물렸지만 미국 유엔군이랑 미국이 화력이 세잖아 그래서 화력으로 떠박 밀어붙인 거야 밀어붙여가지고 현재 휴전선 현재 휴전선 일대에서 엄청 싸우게 되는 거야 거의 2년 동안 싸우다가 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들은 전쟁 초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있었고 2년 동안은 거의 고지전 하는 거야 여기 휴전선 일대에서 고지전 하다가 전쟁 끝나는 겁니다 이거 영화로 받는 게 고지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 문제는 뻔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전 협상으로 가는 거야 이걸 정전 협상이라고 해요 종전은 뭐죠? 종전은? 종전은 전쟁 끝난 거죠 휴전이랑 정전은 뭐야? 쉰다는 거잖아 전쟁을 쉰다 약간 정지한다 하는 거죠 종전은 종결이지 종결 그래서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이거를 종전으로 바꿔려고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못했지 종전을 하나도 못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젤렌시키죠 젤렌시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젤렌시키는 계속 하고 싶잖아 왜요?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겠죠 이승만도 그런 거야 이승만도 이때 뭐하고 싶다 통일하고 싶은 거야 이승만도 그래서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한 거야 미국이 젤렌시키 별로 안 좋아하잖아 돈 빼먹고 있다고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승만이 전쟁을 막 막으려고 했던 거야 전쟁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휴전의 가장 큰 난제였던 반공포로를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공포로는 뭐냐면 전쟁 중에 서로 포로가 잡혀겠죠 포로 그래서 유엔군이랑 국군포로가 북한에 있겠고 국군포로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중공군포로랑 북한포로가 있겠죠 포로가 있겠죠 이렇게 중국이랑 북한포로 그래서 거제도에 가봤죠 여러분들 포로수용소 있잖아 여기 이제 포로들이 있는데 한 15만 명이야 15만인데 이중이 한 3.5만 3.5만 명이 반공포로야 반공포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공산주의 싫어해 공산주의 싫어하는데 강제로 징집된 거야 강제로 징집돼가지고 싸우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남쪽 포로수용소 오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전쟁 끝나면 어때요 북한 가고 싶을까요 남쪽에 남고 싶을까요 남쪽에 남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포로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북측 북측은 자동송환 강제송환 포로의 의사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포로를 상대국에 주자 북측 남측은 이에 비해서 자유송환 포로가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게 하자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반공포로죠 반공포로는 북한 싫어하니까 공산주의 싫어하니까 남한에 남고 싶어 하잖아 남한에 남고 싶어 하겠죠 근데 북한 애들은 어때요 북한 애들은 반공포로 전부 다 북한 들어가고 싶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때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해버린 거야 미국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 반공포로들은 전쟁 끝나면 강제적으로 북한 가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풀어져 버린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원칙은 이거야 반공포로 전부 다 북한 가야겠죠 이승만이 1953년 6월달에 반공포로를 미국 몰래 싹 풀어져 버린 거야 3만 5천명을 대단하죠 여러분들 첫방에 준 거야 그 덕분에 이 사람들이 북한 안 간 겁니다 원칙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 가야 돼 반공포로들이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지금 전쟁 끝나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계속 전쟁을 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한테 제외한 거야 야 전쟁 끝나자 그 대신에 우리 미국이 남한의 군대를 주둔시켜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다음 달 53년 7월달에 결국 휴전협정에 체결돼 10월달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돼요 그래서 남한의 주한미군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래서 우리 남한의 주한미군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왜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한을 미국이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적 배경은 뭐죠 반공포로 석방 이렇게 했던 거야 지금 미국이 남한에다가 병력 남겨주고 돈 수기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엄청 양보한 거잖아 이게 그걸 받아낸 게 반공포로 석방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야 얘기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 날 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한미군이 있는데 누가 우려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쟁 안 나는 거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살짝 조금씩 싸울 수 있겠지 서로 이제 약간 으르렁 대는 거지 으르렁 대는 데고 전쟁은 못 나지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 나왔어요 미국은 없잖아 핵무기도 없죠 나토도 가입 안 됐잖아 전쟁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쟁 안 납니다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종존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왜요 남의 도움받았으니까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랑 한국 건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힘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없으면 결국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경제력 국방력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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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